안녕하세요. 금다토입니다. 방금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수술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왜 방귀를 안 낄까? 의사들이 수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이 8시간, 10시간 이럴 텐데 배가 안 아플까? 꼬르륵꼬르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은 방귀를 끼는 걸 아니면 수술 중간에 나가는 걸까? 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중간에 나가시는 의사는 저는 못 봤어요. 수술 전에 락 비우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수술 중간에 나가시는 분을 8시간 뒤로 들어가보고 12시간 뒤로 들어가 봤는데 중간에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시는 선생님을 봤어요. 보통 집중을 하시니까 집중하는 동안은 계속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감정들은, 강박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건 발견한 건데 수술 기구 중에 보비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피가 나잖아요. 물론 지혈을 합니다. 봉합을 통해서 막기도 하지만 보비, 전기 같은 걸 지지는 게 있어요. 이게 피를 먹게 합니다. 전기를 지지면 살 타면서 응고를 시켜서 굳어지잖아요. 이렇게 돼서 지혈을 하는 건데 살이 타니까 살 탄내가 납니다. 탄내를 올라오면 최대한 빨리 보조자분께서 석션을 통해서 가스를 석션을 해요. 왜냐하면 찬 걸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폐에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석션을 하는데 탄내가 아무래도 다 석션을 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탄내가 쓱 빠집니다. 탄내가 쓱 빠지는 이 타이밍에 끼시는 느낌이 나긴 해요.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이야기예요. 교수님 이야기도 아니고 제 동기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껴야 돼. 안 그러면 이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 제 이야기냐고요? 그래가지고 눈치게 봅니다. 배가 좀 아파요. 예를 들어 수술하는 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짬이 안 되니까 수술하는 중간에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미 느낌이 어떻게 시작해요. 수술 전부터. 물론 수술 전에 저도 긴장을 해서 다 비우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아프게 된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알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좀 맞아야 해요. 근데 필 나보고 수술 옆에 서래. 폈어. 폈는데 배가 슬슬 아파. 그래서 이를 이렇게 안 다물고 있어요. 왜냐?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당 다물고 열심히 몸을 베베 꼬고 이제 빙빙 꼬였네. 베베 꼬고 있는데 수술 가운이 길긴 해서 아래로 쓱 낀다고 해서 냄새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낀다고 해서 교수님 옆에 있는 교수님이 아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이러진 않아요.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수술할 때 매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지 않고 물론 젠틀맨이라고 신사적인 교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리고 가끔 성질을 부리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좀 찍힐까 봐 나도 모르게 조용한 살인자처럼 조용하게 쓱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소리는 없어. 냄새가 어디에 묻힐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보통 이제 뭔가를 발사할 때는 소리와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리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냄새는 조절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비. 무조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와요. 딱 태우는 순간 바로 그럼 이제 수술은 진행되고 또 집중할 수 있고 교수님도 모르고 제 뒤에 있는 동기들도 모르겠죠. 물론 제 이야기 아니고 제 동기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는 그냥 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라고 한 것 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도대체 저 의사들은 수술할 때 전거를 언제 끼우지? 라는 타이밍이란 건 바로 이 보비쓰다는 거. 궁금하셨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